스케치업 회전 도구 단축키는 Q 입니다 스케치업 회전 도구는 내가 요소나 개체를 회전할 때 씁니다 선을 선택해서 내가 회전할 수도 있고 면 자체를 선택해서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처음 클릭한 부분이 회전의 중심축인데 내가 중심축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회전하게 되면은 그 반경이 유지된 상태로 회전이 됩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중심을 잡고 시작 각도가 0인 부분 0도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각도를 입력하시거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도구 역시 축을 고정할 수 있는데 자 파란색 모양일 경우에는 파란색을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축을 화살표 키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 이 각도기 모양대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록색 축으로 회전하면은 다음과 같이 면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개체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개체를 세우고 싶다면은 원하는 중심축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도기 모양을 잘 봐서 중심축을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 잘 안된다고 하면 화면을 잘 바꿔서 원하는 모양으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XYZ축이 아닌 특별한 각도로 회전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선으로 회전하고 싶다 중심축으로 그럴 경우에는 개체를 선택하고 Q에서 중심축 마우스로 시작 지점을 누른 상태로 중심축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마우스를 떼주시면은 축이 고정이 되는데 그러면 각도 시작 지점을 클릭하시고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XY축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축으로 회전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그 축을 따라서 떼시면은 그 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것은 XYZ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회전동으로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빨간색 축 따라가도 고정이 되고 파란색 축 초록색 축 그리고 특별한 각도로 고정시켜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도구는 스케치업 초보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도구인데 중심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을 추정하게 될 때 만약에 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개체를 선택하고 회전 도구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잘못 돌아가게 돼요 경첩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축을 고정하시고 회전하시게 된다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도 마찬가지로 문을 선택한 다음에 경첩이 있는 부분이 문을 선택한 다음에 경첩이 있는 부분이 문의 이 끝부분이니까 거기를 클릭해서 중심으로 회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의 중심축이 이 부분이 중심축이이기 때문에 회전시킬 개체를 선택하고 중심을 잡아주신 다음에 회전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 도구도 이동도구와 마찬가지로 배열 곱하기 배열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계를 만들고 싶을 때 개체를 선택한 후 회전할 때 복사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이때 시계가 총 12개 12시로 되어 있으니까 360도에서 나누기 12하면 30도 30도를 먼저 이동한 후 곱하기 11 하시게 되면은 시계와 같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열 곱하기 말고 배열 나누기도 가능한데 이동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먼저 330도 만큼 이동을 하고 나누기 11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형 테이블에 의자 같은 것을 배치할 때 회전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도구도 시작 지점을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데 시침을 정확히 맞추고 싶다고 한다면은 중심축에서 맞추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고 다른 요소에 갖다 대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 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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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